자, 부동산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우리 경제 현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. 먼저 오늘 나온 2분기 경제성장률 통계 보시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.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전 분기보다 0.6%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. 분기별 GDP 성장률을 보면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 0.2%에서 올해 1분기 1.0%까지 뛰어올랐다가 다시 떨어진 겁니다. 투자와 소비 모두 저조했습니다.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성장률 2.9%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은 3, 4분기 연속 1% 가까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. 지금까지 방송국이었습니다. 1분기 경제성장